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선택과목 미적분 들어갑니다. 네, 전체적으로 선택과목이 확실히 힘을 뺀 게 맞죠. 힘을 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뺀지를 몰랐어. 너무 공통이 치여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치? 평가 내 의지잖아. 이제 킬러는 없다. 킬러는 없다. 그래서 4점짜리 28, 29, 30번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선입관을 깨뜨려 버렸다. 오히려 28번이 제일 어려운 느낌일 수 있다. 근데 이 기조는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 고의적인 거다. 그래서 구평 때 또 다른 새로운 시도도 할 텐데 어쨌거나 구평을 우리가 딱 보고 나서 아마도 실제 수능에서는 또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파이널 기간 동안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첫 파격적인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자책을 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중한 경험이지 뭐. 미리 다행이다. 이게 수능이었으면 어떻게 했어. 그때는 정말 우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힘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일종의 방향이 좀 정해진 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겠죠. 네. 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3점짜리 뭐 특별한 게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뭐 너무 빠르게 아마 갔을 것 같아. 네. 27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라인의 사인엑스의 점, 피에서의 접선과 점피를 지나고 길기가 마이너스의 직선이 이르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요. 이럴 때 아 그래 뭐 극한이야. 아니 왜 도용석 극한은 어디 가고. 그치? 도용석 극한을 이렇게 대체를 한 거야. 그치? 변화가 있다면 기존에는 도용석에서 네가 각 세타를 통해서 식을 네가 세워야 한다면 이 문제는 대놓고 뭐야? 타은젠드 C타가 있는 거야. 어? 문제는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존은 어쨌거나 도용석 극한 문제 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인엑스라는 어떤 그치? 어 자표 평면에서의 어떤 도용 그래프 속에서의 어떤 변화를 과연 관찰할 수 있으면 또다시 예각의 크기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과연 더셈 정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또 극한값을 계산할 때 효율적인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럼 뭐 나름 여러 가지가 짱뽕된 문제야. 그러니까 27번 치고는 좋은 문제야. 근데 태도가 나쁘잖아? 그럼 은근히 27번도 계산에 말릴 수 있어요. 어 그거는 반성해 주는 게 맞아. 어 가볼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잖아.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가시와. 가시와. 자꾸 그림을 그려. 야 사인엑스를 못 그려서 그림을 안 그렸으면 맴매해. 맴매해야지. 그치? 맞아. 실수 T가 0과 파이 사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인엑스가 있대. 사인엑스는 당연히 어떤 거예요? 요거야. 그치? 한 칸 두 칸. 이미 여기가 파이지 뭐. 그치. 아. T가 0부터 파이. 딱 0부터 파이까지 해당되는 T, 사인 T가 여기 있다라는 거야. P가 이 위로 움직인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점피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음. 이 이르는 예각의 크기. 어? 접선하고 직선의 끼인각을 찾아보라는 거잖아. 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결론부가 리미트가 T가 뭐로가? 파이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니까 파이 직전인 거야. 파이 직전인데 왜 피를 막 여기다 찍고 그래? 때릴 거야. 그치? 바보팅이 된다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부호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쓸데없는 고민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뭐야? 아. 맞아요. 뭐 파이 금방에 점피가 있나 보지. 그래서 내가 뭐야? 맞아. 그치? 나. 그치? 내가 점피에서의 뭐야? 내가 점피에서의 접선. 내가 P고. 나 접선이고 그때 이 P가 자표가 T 콤마 뭐래? 사인 T야. 맞아. 그치? 그거랑 누구랑? 점피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파이가 아니 사인을 미분하면요.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얘보다는 더 가파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 있지 않아 하고 있어. 이런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각이 주어진 거야. 왜? 여기가 4분의 8가 주어진 거라고. 그쵸? 특수각이 보인다니까? 특수각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용을 안 해? 어.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난 점피가 접선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각에 대한 그치? 이 각에 대한 탄젠트도 아는 거야. 그치?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그래.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이용해서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며. 이거 뭐야? 예각의 크기가 여기야. 여기가 세타라고. 아 여기가 세타구나. 여기가. 갓이야. 왜냐면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로 가면 결국 점피가 여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쪽에 예각이 잡힐 거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각의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죠. 그치? 어. 선생님 맞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얘를 뭐 알파라 불러볼까? 그러면 당연히 뭐야? 탄젠트 알파가. 어. 탄젠트 알파가 바로 뭐야? 이 점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티에서의 미분계에서는 뭔데? 코사인티잖아. 얘가 코사인티라. 그래서 이 문제가 뭐야? 다변수. 다변수로 흘러가는 거야. 야 알파와 티에 대한 관계가 그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도 안다고. 그치? 야 이게 뭔 얘기야? 세타가 여기고 여기가 4분의... 야 둘이 더하면 알파야. 그러니까 알파가 뭐야? 아 알파는 세타에다가 4분의 3파이를 더한 거라고. 그치? 이 세타에다가 4분의 3파이를 더한 게 외곽이니까. 관계가 뭐 너무 명확하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변수끼리의 관계가 명확함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쿠큰 깎고 물으러 한 거야. 알았어 일로 와봐. 그래서 너 탄젠티가 탄젠티 세타가 있구나. 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탄젠티 세타가 뭐라고요? 아 이 세타는 이미 뭐야? 알파 빼기 4분의 3파이인 거야. 나 알파 빼기 4분의 3파이야. 그치? 어 맞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야? 그때 파이 빼기 뭐야? T의 완전지의 분모에 있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알파를 알파를 당이 뭐야? T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치? 이 자체에서의 알파와 T를 어떻게든 하나의 문제에 지금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결국 알파를 T로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뭐 분수꼴 극한이라서 하니까 되게 다양할 거야. 바꾼 다음에 또 그치? 어 뭐야? 함수를 세팅해서 미분계수로 문제를 풀어두고 길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니까. 그런 길 중에 그런 생각도 하기도 전에 문제가 풀려버리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야? 아 일단은 얘는 확실히 뭐다? 덧셈 정리가 맞다. 왜? 탄젠탈파가 코사인 T니까. 그치? 따라서 뭐야? 맞아 너. 탄젠탈파 그치? 탄젠탈파 코사인 T. 분자가 1불탄탄 분의 단맛탄이잖아. 그치? 어. 그니까 거기다 내가 아 마이너스의 탄젠트 4분의 3파이. 근데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이미 얼마야? 얼싸. 이사분면의 가격이잖아. 이미 음수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요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맞아. 1불 탄탄이잖아. 1불 탄젠트 1파니까 다시 그게 코사인 T가 될 거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또 곱한 거겠지.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아.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파이빼기 T에 완전제곱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어이 점점 야 드디어 T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식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어. 복잡해 보인다 그랬잖아.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해 보이는 거를 그걸 또 이쁘게 정리한다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식을 옮겨줬고 그러다 부엌 빠지고 2분의 사라지 그러면서 틀리는 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라고지. 어. 리미트 T가 나 파이 마이너스로 간다. 얘기했잖아. 일단은 T가 파이로 가잖아요. 어. 얘 파이로 간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얘 0으로 간다. 얘는 뭐야. 1배기 코사인 T는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럼 얘가 뭐로 간다고? 마이너스 1로 가면 얘 이미 뭐야? 얘 이미 2로 수렴하는 거야. 이미 2로 수렴하는데 왜 이거를 계속 끌고 다녀?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하는 것을 분리하라. 그치? 복잡한 극한 계산은 0알 수분하라 그랬잖아. 0이 아닌 알파로 수렴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끝나고 한결 같다니까. 도용석 극한에서의 가장 중요한 행동력이겠잖아요. 그래. 생긴 건 도용석 극한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내용은 본질은 같은 걸 물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러네. 따라서 결국 이제 뭐야. 남은 건 야. 얘는 확실해 극한 값은 꼴 결정을 먼저 해야지. 파이로 갔더니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의 부정형 극한이구나. 어. 그래서 내가 가감하게 파이 빼기 T를 어차피 뭐 치안에서. 그치? 치안에서 0으로 보내서 가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일 것 같고. 그치? 방법은 뭐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 얘는. 따라서 2분의 1은 따로 떼어놓는 거야. 분리해도 전혀 간 게 없다니까. 그래서 따라서 내가 아. 이 세상에 가장 정상적인 맞아요. 얘를 X로 치안하면 파이 마이너스로 할 때 X가 그게 뭐야? 0플러스 가는 게 맞아. 그러네. 따라서 분모는 이제 X의 제곱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드디어 1플러스 코사인 T인데 얘가 1플러스 코사인 T가 뭐야? 파이 빼기 X더라. 요거지. 그냥 암산 수준이지 뭐. 그래서 뭐야. 너 맞아. 너는 다시 2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니까 네가 바로 1빼기 코사인 X야. 1빼기 코사인 X는 우리는 0금방에서 뭐로? 2분의 X의 제곱으로 큰사 하는 거잖아. 이거는 10큰사는 당연히 그치? 필 쓴 거야. 그래서 서그럭서로 너도 2분의 1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야. 답이 역시나 간단하다니까. 선생님 지금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이쁘게 쓰느라고 좀 쓴 거지. 사실은 그치? 사실은 그냥 실수 없이도 꼼장꼼장해서 딱 할 만한 문제였던 거지. 그치? 할 만한 정도의 문제. 오케이. 그렇게 완료 칠습니다. 감사합니다.